어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장맛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다가 오후 동안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약한 비만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청주와 대전이 30도, 대구 29도, 부산도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주에도 내내 장마든 손이 중부와 남부를 오가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상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